저희는 다른 공룡들한테 알리러 갈게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몇 시간 후면 화산이 폭발할 겁니다 여길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이 계곡을 떠나야 한다고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정말 어렵게 찾은 집입니다 아토도 아직 어리고 떠날 순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폭발한다고요 늑재 사는 공룡들한테도 알려야 해 디메트로돈이다 곧 화산이 폭발해요 모두 해변가로 피하세요 뭐라고? 빨리 해변가로 가자 미호야 정말 고마워 여기에 물속에 사는 공룡들은 없나? 왜 이리 시끄러 마침 잘 나왔어요 큰일 났거든요 큰일? 무슨 큰일? 조금 있으면 화산이 폭발한다고요 지금 당장 해변가로 피해야 해요 실어 네? 모랭모랭 실어 거짓말이지? 우릴 늪 밖으로 유인해놓고 우리 늪을 차지하려는 걸 모를 줄 알고 무슨 소리예요 진짜 폭발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뿌아 이제 어떡하지 응 맞다 어이 꼬마야 여기가 다이노들이 말한 대피장소 맞아? 네? 아 맞아요 난장판이군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 니가 책임자야? 음 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어디 있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여기 없는데 뭐? 이봐 지금 화산 폭발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너희 티라노들은 저쪽에 가있지 뭐라고? 감히 최강의 육식공룡한테 지금 한 말 다시 해봐 어 덤비려고 최강의 육식공룡한테 잠시만요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작은 공룡들도 있어서 다칠 수도 있다고요 치 넌 뭐해 잠깐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야? 다 됐다 칸을 만들었어요 큰 육식공룡은 이쪽 칸에 작은 육식공룡은 그 옆에 칸에 큰 육식공룡은 이쪽 칸에 작은 육식공룡은 여기 작은 칸에 들어가시면 돼요 어 걔가 좋은 생각이군 카프로 아저씨는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아 음 우와 이거 뭐지? 정말 맛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소 절 따라오면 더 드릴게요 뭐? 우와 포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모두 잘 들으세요 이제 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전에 저 섬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 저기까지 피해야 하지? 그건 안녕 여러분 지금부터 공룡성 타임 두 발로 뛰는 공룡 쿵쿵쿵 네 발로 걷는 공룡 쾅쾅쾅 조식공룡 모여서 불을 끄고요 육식공룡 모여서 포기 파티해 10대 우린 쥐라기부터 10대 우린 쥐라기부터 4개절 대각기까지 지구를 지배했던 중생대 거대 도마뱀 두 발로 뛰는 공룡 쿵쿵쿵 네 발로 걷는 공룡 쾅쾅쾅 조식공룡 모여서 불을 끄고요 육식공룡 모여서 포기 파티 두 발로 뛰는 공룡 쿵쿵쿵 네 발로 걷는 공룡 쾅쾅쾅 생김새는 저마다 특별하네 새롭게 돌아온 고고다이로 공룡 탐험대 회원들 긴급상황당 출동권으로 변신 레츠 슈팅 출동이다 내가 원하는 다양한 모드로 닿으면 고고다이로 기술 세트 주영 BNC 친구들 영상 재미있게 봤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